여기가 탱구 배우는 곳이니까 여인의 향기라고 해요 알파치노 민들레시 이제 깐네 가야죠 깐네요? 민들레시 집까지 확실히 넘어가는 거 확인하세요 공룡그룹이라니? 너 거기가 어떤 회사인 줄 알아? 야, 재일이가! 다령이... 근데 왜 탱구로 아나? 공룡그룹? 영화 게임 교사 당신이 직접 면접 보겠다고 최고 전문가들을 추천 받으려고 하였어 네, 아돌 심리 상담사 맞습니다 취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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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b